안녕하세요. 선택, 직업과 진로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된 조진표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다라는 것을 피부로 많이 느끼실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고교 다양화 정책이다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교는 다양화되고 있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은 옛날 생각들을 또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도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고교 다양화에 있어서 옛날에 비해서 많은 종류의 고등학교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를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야만 올바른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고등학교 종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봐서 나한테 맞는 고등학교라는 것은 어떠한 고등학교가 맞을 것인가 또 그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 어떤 점이 더 좋은 점이 있고 나한테는 어떤 준비를 할 수가 있어서 우리 대학 진학하거나 사회 진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화지고 있다가 법령적으로는 정비가 안 됐던 상황에서 우리 2010년 6월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 고등학교의 종류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종류는 크게 우리가 4가지 고등학교로 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일반 고등학교가 그 첫 번째 분류가 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또 두 번째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들 특성화 고등학교 하면 좀 어색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한번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활성화됐었는데 그게 예전에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또 특성화 고등학교, 이렇게 좀 변화가 많았던 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약간 어색한 면이 좀 있으실 텐데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로 통일된 용어, 특성화 고등학교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목고, 우리 상위권 아이들,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은 특목고등학교가 또 학교의 중요한 분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특목고등학교에는 우리 과학 쪽에 영재들이 가서 공부를 하는 과학고등학교, 그 다음에 외국어 관련된 영재들이 또 가서 공부를 하는 외국 국제고, 거기가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가 예술계열의 고등학교, 예고라고 하죠. 그 다음에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최고 이런 것도 특목고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 특이한 것은 예전에는 우리가 전문계 고등학교로 분류했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 때는 실업계 고등학교로 분류했던 마이스터고등학교라는 것이 이름이 마이스터고등학교로 바뀌면서 특목고로 분류가 된다는 게 조금 부모님들이 알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자율고등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율고등학교는 예전에는 좀 없던 형태가 되는 거죠.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자율형 사립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립이 있으니까 공립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율형 공립구라는 고등학교의 종류가 또 있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자율형 고등학교, 자율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다시 요약을 드리면 대한민국의 고등학교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한다. 첫 번째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일반인문계 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그 다음에 예전 아버님 때 실업계 고등학교를 총칭해서 특성화 고등학교로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 분야의 우수인재들을 조기에 발굴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그것을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목구라고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등학교의 형태이긴 한데, 그 고등학교한테 좀 더 다양한 활동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학교들을 신설을 해야 되겠다. 일반고 중에서 그 고등학교를 따로 떼서 자율고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안에는 설립 형태에 따라서 공립구도 있고 사립구도 있다. 이렇게 자율고 합쳐서 네 가지 유형의 고등학교 중에서 나는 어디를 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게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알으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네 가지 우리 고등학교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고등학교, 일반고라고 분류하는 일반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특별히 고등학교의 종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그 고등학교를 우리가 일반고등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중등교육을 차근차근 다음 진로를 우리가 선택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을 일반고등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되는 거죠. 우리 일반고에 가는 방식은 요즘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만,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는데, 내가 평준화 지역에 있다면 어떤 추첨이나 배정 형태를 통해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비평준화 지역이 있고, 최근 논란이 많은 진행되는 그런 지역의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여전히 예전의 방식, 내신의 선발고사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고등학교에는 어떤 학생들이 진학을 하면 좋을 것인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아직 진로적으로 내가 목적이 뚜렷하게 생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공부 쪽에 약간 학문 쪽에 관련된 직업을 가고 싶은데, 그게 방향성은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가까운 인근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진로 탐색을 더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진학을 많이 하게 되면 유리한 그런 학교 형태가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얘기할 것이 많은 것이 좀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이 특성화 고등학교는 원래 목적,